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연휴 동안에 저는 계속 일을 했으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제가 평생 동안 일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같은데도 계속 일을 할 경우가 많았습니다. 젊은 날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6시간 내지 7시간 정도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방송 2, 3시간 하고 그 다음에 6시간 7시간 정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뒤치다거리 이렇게 하게 되면 한 1.5배 정도 평생 동안 일을 해온 거죠. 이 주말에 구정연휴 동안 이 선거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참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까 이게 발각이 되면 이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까지 들어가 가지고 그 인간들이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득표소를 조작한지가 이제 확보가 된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전산조작이 다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일단 확인이 됐고 전산조작을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확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벗기 위해 가지고 야무지게 조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투표장의 이름들 투표용지와 교부가 두 장 될 때마다 한 장을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일요일 날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표를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그게 가설이 아니고 그 표를 집어넣은 것이 이름 어디에서 입증이 된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해서 발표한 공식적인 선거데이터 후보별 득표수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인천광역시 연설은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네 장당 한 장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 송도 1동에 사전투표소에 네 사람의 이름들 사전투표자가 와가지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으면 그분들이 누구를 찍었는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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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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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이렇게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걸 확인하면서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겁이 없냐 이게 발각이 되면 선관이 내부직원 같으면 여러분들 그게 발각이 되면 연금이 박탈될 거 아닙니까 감방을 갈 거라고요 그리고 선거 범죄는 선거 관련자들이 개입되게 되면 중벌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란죄지 않습니까 한 번 아니고 아홉 번 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겁없이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냐 직업인 업무로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집에 돌아가게 되면 다 가장이지 않습니까 한 집안의 아버지 어머니일 거고 자식일 거 아닙니까 국가의 영모죄를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겁도 없이 저지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미운 마음 못지않게 여러분들 드는 것은 이 양반들이 앞으로 걸려들면 연금이 박탈당하고 감방을 가야 될 건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범죄를 범죄에 개입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4.15 총선이 끝나고 났을 때 신호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한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그 기간에 전산 담당 고위직의 아버지인데 아버지인데 그 전산과 관련된 라우팅 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그다음에 어카운트 번호가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실정이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걸 제가 기억이 하거든요 그게 여러분 수사를 하게 되면 딱 밝혀질 거 아닙니까 누가 문을 열어줬냐 언제 문을 열어줬냐 1, 2, 3, 4, 5 비밀번호를 누가 결정했냐 이런 게 다 밝혀질 거 아닙니까 불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를 하면 그냥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가장 결정한 것이 중요한 것이 표를 도덕질한 것이 지금 자기들 홈페이지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집에 이런 숨겨둔 것도 아니고 usb를 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어디 숨겨둔 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역대 이름들 후보별 득표수 자료가 다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다 이름들 조작을 해가지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아홉 번을 발표했는데 그게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예요 대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범죄 수익에 눈이 가리거나 입신 출시를 해서 이름들 조작에 간려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그런 위험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사람이 행위를 할 때는 그 사람 본래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수익과 비용을 따지지 않습니까 대개 사람들은 그런 범죄에 관여할 수가 없죠 수익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덮을 만큼 예를 들면 여러분 공천관리위원장이 되면 돈을 줄 테니까 내를 뽑아달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신한테 돈 얼마 줄 테니까 내를 좀 뽑아달라 그때 돈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돈 받으면 그냥 감방 가는 거지 않습니까 대개 수려 사건이 그렇게 여러분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이 없으면 절대 돈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돈을 받고 한 사람 뽑아주는 게 아니고 돈을 받고 한 사람 뽑아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넘어가는 일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전국적으로 행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기보다도 어떻게 사람들이 인생을 이렇게 사냐 너 그 경찰 조사보다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 그냥 완전히 다 뿌려야 되는데 그거 안 밝혀지겠냐 이야기죠 그러나 뭐 우리가 그까지는 생각할 수 없고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이 또 책임지고 그 사람들이 지불해야 될 그런 비용이니까 어쨌든 기쁜 소식은 선거 문제가 곧 조만간에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확연한 그런 증거 데이터들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앞으로 부끄럽게 인생을 살아야 될 사람이 많습니까 지금 영화관에서 건국전쟁이 한참 여러분들 열풍이 불고 있지만 건국전쟁의 핵심이 운함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조선민족을 노예 신분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것이고 그 가장 중심에 1948년도에 처음 실시됐던 참정권 행사지 않습니까 자기 손으로 국가의 선출적 공직자를 뽑는 것을 운함 이승만이 되찾아준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무너뜨리는 일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 무너뜨리는 일에 특정 정당의 인물들이 관여가 됐을 것이고 그것을 하명을 받아가지고 선관위 내 외부의 직원들이 관여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무자비하게 한 번이 아니고 아홉 번 부정성을 해온 거 아닙니까 그게 완전히 이제 들통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 들통이 난 방송을 지난 며칠 동안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약 정리를 하시더라도 반복이 되는 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방송을 일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안 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요약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아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 못지않게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는데 좀 조신하고 겁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자기 건강을 막 자랑하는 사람들보다도 조금씩 아픈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그런 어른들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좀 조신해야 되거든요 조신하고 자기를 낮추고 뭐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 감추고 그 겁이 없는 사람들이 이를 저지른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본 거죠 돼지개 여러분들 붕어 과제들이 무슨 이런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찾아내겠냐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완전 범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밝혀진 겁니다 아마 이번 주 정도가 되면은 전모가 다 밝혀져 가지고 그냥 뭐죠 그냥 일종의 선거 조작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다 밝혀지는 거죠 참 사람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리석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튼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선거가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는 수준이 아니고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저질렀고 그 점검으로는 이것이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파헤치진 것을 굉장히 여러분과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다음 방송 들어가시기 전에 여러분께서 가능하시면 좋아요를 함께 누르시고 그렇게 방송을 여러분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딱 세 것만 여러분들 시사 문제 다루고 그다음에 선거 문제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